음...안녕하십니까? 예... 음... 닭이들 예... 그... 여기 오시면은 닭이들에게 로또 예상 15수 예...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참고 많이 해주시고 촉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휴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10번 4번 10번 17번 19번 20번 22번 23번 24번 33 34 37 38 39번이 되겠습니다 음... 오늘도 공부 좀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참고 많이 해주세요 예... 예... 감사합니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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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4번 10번 3,4,10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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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